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지나고 시장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보셨을 테고, 이제 내가 무슨 종목을 골라야 될까,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핑퐁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스피드 종목 10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두 분이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어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이 또 5개, 5개씩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지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먼저 10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두 분이 골라온 스피드 종목 10 목록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용조 소장의 픽 5가지 종목은 호텔신라, 펄어비스, 시젠, 케이지 이니시스, 세틀뱅크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은 메가임드, 시공테크, 대창, HMM,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이 종목 사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을 더 올려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최대한 빠르게 종목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 두 분께 추가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신 종목들 중에 관심 있다 하시는 종목들은 바로 유튜브 댓글과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빠르게 빠르게 종목 10가지를 꼭 오늘은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기록이 9가지를 설명드린 게 제목은 스피드 종목 10이지만 9가지 종목을 했던 게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해드려 볼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차용주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실라입니다. 오늘 뭐 여행 관련 섹터 항공 관련 섹터들이 다 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일단 여행 이후에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이데일리TV에서 선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이슈가 있죠. 어제 얘기가 나온 것이 현재 지금 이건희 회장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전자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삼성생명 지분은 유류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나머지 자녀분들은 9분의 2씩 나눠 갖는 그런 구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이부진 회장이 광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소유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허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 중에서 삼성전자를 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 넘기고 그다음에 호텔실라 지분을 인수받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호텔실라가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물론 아직까지는 추측성 보도인데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이건희 회장이 회장으로 됐을 때만 하더라도 CJ라든지 한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룹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호텔실라는 그렇게 옮겨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염두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실라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이 재개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호텔실라가 이슈를 받을 수 있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겹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실라를 첫 번째 픽으로 차영주 소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네추럴 YH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오늘은 꼭 10가지를 성공해주세요. 라고 기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말 많이 하지 않고 두 번째, 바로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메가 MD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갖고 와서 창투사가 내년도 대선에 일자리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가 MD는 메가스터디 계열의 교육 종합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이 매출이 좋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다 커버를 했고요. 공무원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교육 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의 청년 취업 일자리 정책 강화에 대한 수혜주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지금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정책주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벤처 관련주들 그다음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메가 MD 같은 경우는 지금 의치학 전공 대학원 또는 법학 전문대학원 약학 대학 입시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종합교육 관련 컨텐츠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때 일자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매수 타이밍도 그 타이밍으로 좋고 탄력이 과거에 보면 사람인 HR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 전망도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한번 공략해보셔도 좋을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5초 남겨두고 황영석 전문가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메가 MD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정책 테마로 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너무 자리가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메가 MD에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도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좀 고민을 했던 종목인데요. 펄아비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펄아비스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게임주들의 투자가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성공하면서 붉은 사막 모바일이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러한 신작 게임들이 나왔을 때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은 기존 작들이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신작이 나오면 당연히 이어갈 것이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펄아비스를 다른 여타 게임주들과 다르게 보는 게 우리가 사막 시리즈라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시리즈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반복되는 게임에서 오는 지루함이라든지 조금 권태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익숙한 것에 있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게임 엔터주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부분을 펄아비스가 그런 공식을 깬 최초의 회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 조정폭들이 너무 좀 과도하지 않겠는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짐으로써 다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런 부분들은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조금 과도한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펄아비스 차영조 사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일단은 뭐 게임 사막 시리즈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한데 주가는 좀 많이 내려온 건 아닌가라는 효과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는 다음 황윤석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 지금 저는 하반기 난세의 영웅 주로 주목하고 있는 게 내수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려 있었던 내수주의 핵심은 저는 대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년 3월이 5년 만에 도래하는 대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맥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시사업 및 테마파크를 관련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집값 삼성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관련 주로도 편입이 돼서 오르는 게 아니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대선과 관련된 인맥으로 오르는 거고요. 이제 오늘 발표됐던가요. 어제 발표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24대 23%로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혹자가 얘기할 때 대부분 보면 테마주의 대장이 동신건설이나 에이텍이나 토탈소프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총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시공테크는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인맥주들은 지지율 변화에 상당히 예민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킹메이커로 관심을 받았던 양정철 씨가 해외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친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세력 결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당 대선 후보를 옹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공테크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또 정치적인 흐름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안목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 이렇게 열심히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듣다가 궁금하다. 근데 왜 시간 제한이 있냐라고 하면서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종목이나 질문을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꼭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시즌을 건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시즌을 좀 건드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시즌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즌이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700명대로 오고 있는데 왜 주가가 못 오르냐라는 건데 시즌만의 아이덴티라고 그럴까요? 독보적인 게 사라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자가진단키트가 한 만 원 정도에 시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되면 물론 진단키트, 시즌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약간 증상이 있다면 내 돈 만 원 주고 가서 불확실한 거 하느니 보건소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으면 시즌 진단키트로 인해서 제대로 진단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독려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아직까지는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지금 현재 공매도에 관련돼서 조금 소문들이 좀 돌고 있죠.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대체 장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슈가 좀 되고 있다는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워낙 어마무시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즌만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우리가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경쟁 회사들이 뛰어들기 마련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해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못 갖는다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시즌에서 확인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즌 진단키트를 다시 한번 차정규 소장님이 건드려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제조업 PMI 지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KS 회원부터 볼까요? 제조업 PMI부터 볼까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51.1포인트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51.8 정도였고 그리고 전월 그러니까 그 전달에는 51.9였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시장에 예상도 못 미쳤고 지난달보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국 상하이 지수가 일단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시장도 하락폭이 약간 좀 더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3% 때까지 약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중국 쪽의 영향인지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은 아까 KSS 해운의 실적 발표가 조금 전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KSS 해운 1분기 실적 매출이 638억 원 전년보다 3.2%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해운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일단은 KSS 1분기 영업이익은 10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보다 14.8%가 좀 감소했다라는 일단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는데 주가도 만약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도 KSS 해운이 올라갈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조금 하락하고 있네요. KSS 해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2.38% 하락하면서 KSS 해운의 실적과 주가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소식도 체크를 해드리고 빠르게 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대창입니다. 대창. 닥터코퍼, 그러니까 지금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오면서 우리가 제 차 보면 닥터코퍼라고 할 정도로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구리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왔다. 우리가 지금 해운조선 얘기할 때도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는데 구리 가격도 제가 볼 때는 슈퍼사이클이 왔고요. 이런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있어서 이제 원자재, 소재 업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대창은 동학금 관련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시그널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구리가격이 10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톤당 아마 9,765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구리가격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구 산업하고 대창을 놓고 보면 사실은 대창이 좀 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대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해 매출을 보면 매출은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66%나 급증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이 29% 정도 급증을 했는데 이 이유는 외환 수지 개선으로 인해서 증가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불이과격 상승과 관련해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창에 대한 해법까지 황윤석 전문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이재익님이 대창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오늘 점심은 곱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재 개그지만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볼까?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 KG인시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인시스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 매출이 1,400억, 영업이익이 133억으로 매출이 10% 정도, 영업이익은 양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영업이익이 왜 더 증가폭이 크냐라고 했을 때 고정비 효과입니다. 이런 고정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KG인시스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 있어서 비대면 부분에 있어서 영업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장, 전자결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저도 코로나19로 다시 시작한, 새롭게 시작한 그러한 사용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렇게 한 번 우리가 익숙해진 부분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워낙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업력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 대면 영업을 하던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다 바뀌면서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특히 KG인시스만의 독창적인 부분들을 보면 글로벌 가맹점에 대한 거래액이 증가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고수익 가맹점 중심으로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들이죠. 결국 거래액이 증가했을 때마다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여행에 대한 재개가 된다라면 여행 관련된 결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G인시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언택 관련 종목으로와 크게 이슈를 받았던 KG인시스인데 실적 발표 후에도 앞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HMM이요? 지금 아마 시청자들, 투자자분들은 딱 두 가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 팔아야 되느냐. 갖고 계신 분들 딱 두 가지 질문을 지금 가지고 있을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연초 이후에 주가가 137% 올랐어요. 그다음에 최근 1년간은 990%가 주가가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놓고 얘기해서 투자자분께서 저한테 당신이라면 지금 들어갈 수 있겠어라고 하면 저는 노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못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기대수익률보다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서 기대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 때문에 저는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1분기 매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지금 9216억 거의 1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4만 5천억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 대주주 산업은행이 지금 3천억 규모의 전환사체 만기가 6월 말에 있고 재무구조 건전성 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선뜻 지금 손이 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타이밍이 언제냐. 만약에 공매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단기 급락이 왔을 때 를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팔 때 아니다. 그냥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되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할 때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폭발할 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께서 열정적으로 시간을 넘쳐가면서 지금은 살 땐 아니고 뭔가 충격이 와서 떨어졌을 때 그때 오히려 HMM을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출발했습니다. 홍콩 항생시장도 지금 중시가 출발이 됐는데 0.5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상해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좀 하락폭이 커집니다. 0.5% 코스피아 코스닥이 0.5%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낙폭은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장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희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8가지 종목 정도까지 봤는데 오늘도 너무 아쉽지만 8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려야 됐고 시청자분들이 또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어서 우리 두 분께 하나씩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용주 소장님께서는 펄어비스, 윤영조 님이 펄어비스 만 원이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 고민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거 회복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황효석 전문가께서는 메가 MD에 대한 이야기, 셀리 님이 메가 MD랑 메가 스터디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메가 MD가 더 나은 건가요? 메가 스터디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차용주 소장님. 일단 펄어비스 기술적, 우리가 바닥을 잡는 부분들은 어떤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은 현재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죠. 여기서 과연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견뎌내실 수가 있다면 차트를 무시하고 스토리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메가 MD와 메가 스터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메가 MD, 메가 스터디는 자회사인데요. 똘똘한 자회사. 우리가 보면 똘똘한 자회사가 오히려 모기업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지금 메가 MD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메가 스터디보다는 메가 MD가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리님과 윤영조님이 주신 질문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저희 10개 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